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금적 시각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열정의 보금 전도자라는 강단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혁명의 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이 로마서 안에요. 보금의 액기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는요. 보금의 진수가 묻어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우서를 쓸 때는요. 그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되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세 전우서를 쓸 때도요. 그 디모데에게 목회관을 가르쳐주는 그 해답을 바울이 전달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보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보금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금의 빚진자 의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괴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선택하셨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반인이다. 내가 다 빚진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빚진자의 의식을 갖고 산다. 우리도요. 불신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자 의식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소망인데요. 성경에서 위기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곧갈대가 다가왔은 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베델에서 어떻게 하죠? 베델에서 돌베개에 비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사닥다리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또 모세도요. 왕제의 신분으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거기서요. 호랩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90세가 넘는 나이에 반모섭에 유배됩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주의 날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게시가 사도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 생활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는요.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랩런트들이 그런 포럼을 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아직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안 들리는 랩런트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3부 예배 때 3층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깐요.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보니까 핸드폰으로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열심히 얘가 말씀을 적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결론 좀 와서 보니깐요. 딱 4줄 적혀 있습니다. 제목 1번, 2번 결론. 남은 시간을 뭐하냐. 남은 시간에는요.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우리는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함부로요. 절망을 선포하지 마세요. 함부로 실패를 선포하지 마세요. 함부로 불신앙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땅에서요. 12명의 정탕꾼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탕꾼이 뭐라 그러죠? 거인족을 받습니다. 안학자손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우리 자기 자신과 자기 처와 자기 자식이 노예가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로 인도해 버리십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로마로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어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도들을 앞두고요. 그 순교를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요. 너무나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룬 유다가 탈락했습니다. 사도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왜냐? 사도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를 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 설교 한 번으로요. 3천 명이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회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설교 중이에요. 부활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부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정의 복음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지금 이 편지는 시작됩니다. 잘 될 때 찬양은 쉽죠. 잘 될 때 누구나 찬송이 나오죠. 사업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잘 될 때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불을 짓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이 묻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기지 못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먼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젠간 천국 가겠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되겠지. 이 머나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서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내가 듣습니다. 또 마귀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듣고 어떻게 하죠? 이미 긴장해서, 바짝 긴장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쓴 베드로는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곤 22장 6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주님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던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좌같았으면은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어적으로 보시니깐요. 엠블레포. 엠블레포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원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미션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모든 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힘이 빠져 있어도요. 내 인생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섯 가지 힘, 오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부활을 붙잡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그 힘은요. 영력입니다. 여러분, 영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목사님이시죠. 신방을 다녀오셨대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집이 도둑맞은 겁니다. 그래도 도둑맞은 와서 딱 오자마자 외쳤습니다. 야, 천사 나와. 지금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집 안 지키고 뭐했어? 천사 지금 나와. 천사를 혼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웃긴 얘기지만요. 영적인 비밀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강단의 언약을 국기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력을 주십니다. 이 지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 안에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문이죠. 솔로문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 한마디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솔로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때 솔로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요.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체력을 주십니다. 이 체력은요. 영력과 지력이 충만할 때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력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4천만의 수문동과 2, 3, 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의 본당헌당의 경제력도 허락해 주시고요. 제자가 따라오는 인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 그리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밥이 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특징이 있어요. 물이 행동하지 않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사자의 표적이 되죠. 멀찍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됩니다. 우리 멀찍이 물만 마시는 대회배만 드리는 자녀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적당히 끼고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이 각 기관 예배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소망의 이유가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아니하는 유협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않는 유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 상급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지금 썩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은요. 내가 주인이죠.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데려다 타락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주약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체가 태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죠.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이 인생의 저주를 따라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객과 난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요. 분명합니다. 여행객은요. 여유가 넘쳐요. 왜냐?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본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참 은혜롭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롯이 무엇을 바라봤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롯은 소돔을요. 롯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하의 동산 같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요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소돔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죠. 헤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동서남북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땅입니다. 이 가나한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내 후손은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요. 기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열정의 보금의 보금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호하심은 군사용어입니다. 이 군사용어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붙잡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요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메 여러분 지금 당시 왕은요. 서울왕입니다. 군사력도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의 군사력이 강력해서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 기도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류 목사님 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이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저주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완벽한 음식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도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퍼펙트한 음식이죠. 근데 이 축복을요. 1년, 2년, 3년 계속 받아보니까 이 축복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뭐라고 하냐? 이 하찮은 만나를 내가 싫어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십 년 동안 먹이신 그 만나를요. 이제 하찮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시대적인 좀 그 안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요. 지금 광야 40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광야 40년이면 꽤 많이 고생을 했죠. 꽤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애돔족 속이 있는데 애돔족 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곡식도 손도 안 들고 우리가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죠?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지나가면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힘들고 먼 길을요.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나를 악평합니다. 이 하찮은 만나를 내가 싫어하노라.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특징이요. 불만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장사 지내고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인드를 깨서 바꿔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를 왜 악평하면 안 됐냐?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는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불뱀이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다시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중복을 기도해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복이도합니다. 중복이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장대에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다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자신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중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탄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약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이 만나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 내려주신 3오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한 오늘의 현장,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요호수아를 좀 보겠습니다. 요호수아가 가난한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가장 첫 난관이요. 요단강이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하필 최악의 타이밍에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장마철에. 그 요단강이 범란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요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호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있는 자, 오늘의 기도가 있는 자, 오늘의 현장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요. 내일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의 언약에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버리셨습니다. 우리는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자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의 사문을 해야죠. 강단 말씀 붙잡아야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예수님 머리에 내려왔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마귀로부터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하셨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네 능력 있잖아. 네 할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예수야. 너 나 누군지 모르니? 그렇게 물려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강단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제 떠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옵니다. 또 와서 뭐라 그러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 경배는요. 예배입니다. 감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를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야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널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천사가 네 말을 바칠 거 아니냐? 그러면 넌 한 번에 슈퍼스타가 될 거야. 너의 명예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금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암연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요. 이 말씀이요. 10편 91편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단 말씀 100% 따라가야 됩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다른 보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대학 현장에도요. 이단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메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신천지 다양한 이단 종파가요.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매일 붙잡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득이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1년에 한 번 지내는 부활절 그때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과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는 있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있는 부활 소망을 갖고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교 현장을 랩노트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숙명여대 지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딱 가자마자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아, 가자마자 굉장히 급해했는데 바로 앞에 보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랩노트들의 포럼을 들어보면요. 학교 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내 사상과 이념의 우상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하다보면 어떻게 되냐. 카톡방에 공유가 뜬대요. 전도는 어디 떴다.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아예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도를 방어하는 전략.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카톡방에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카드를 제작한다고요. 카드가 무슨 카드냐. 명함같이 만들어서요. 전도하러 오는 사람한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대략 이렇게 써있답니다. 저 전도하지 마세요. 혼자 잘 믿으세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혹시나 오면 그걸 전달한다는 겁니다. 먼저 방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빛진자의식을 가지라고 강단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진자의식을 갖고 다가가는데도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요.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중부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사도인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죠? 이삭 대신 누가 잡았죠?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은혜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은혜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원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망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